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이형영입니다. 그 시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S&P500 다오가 7거래일, 나스닥 8거래일인데 이건 불법이라고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적인 거래.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특히 나스닥은 1972년? 9년인가? 생긴 게 1971년. 71년이고. QQQ가 상장된 거가 80년. 2000년 초반 아닙니까? 2000년 초반인가? 마스터 백지수가? 그만 찾아놓고 확인해드릴게요.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QQQ 기준을 보면 이렇게 8연속 올라온 게 몇 번째인지 혹시 세 보셨어요? 8거래일을 몇 번 세웠다고요? 누가 했겠죠? 제가 7일 연속 간 것도 몇 번 아는데 8일 연속하면 21번째입니다. 1999년 3월 10일이 딱 수준입니다. 이 날 이후에 21번째? 21번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날이다. 그럼 굉장히 드문 케이스. 굉장히 드문 거죠. 드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드문 건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져야 상식이잖아요. 오늘 하락하겠죠? 그럴 수 있죠. 하락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올랐던 확률이 한 64% 정도 되고요. 아 있습니까? 한 달 후 2개월 3개월에 보면 대부분이 70% 정도 상승했다라는 그런 통계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3대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P500 플러스 0.28% 다우가 플러스 0.17% 나스닥이 무려 0.9% 올랐습니다. 대단한 어떤 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는 또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어제 좀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는 전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니까 수요 위축 우려가 되겠고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은요. 이미 소비자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시장 상승의 이유는 비텍 선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시 올라간 게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이요. 최근에 제가 집에 가면 목소리를 냅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이원님이 얘기했던 아마존 거의 그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150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번 기분도 업해 시켜주세요. 네. 어떻게 합니까? 폴출 500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폴출 500 있죠. 폴출 500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폴출 500의 기준? 시가총회? 아닙니다. 매출? 시가총회이면 당연히 폴출 500이 1위는 애플이죠. 전 세계에서. 폴출 500이면 매출인데 매출. 매출인데 그냥 총매출이 아니라 순매출을 다져야죠. 왜냐하면 아마존 것도 엄청 커지지 않아요. 순매출인데요. 1위는 지금 20몇 년째 월마트였는데요. 내년에요. 내년에. 1위 간다고 전해주십시오. 아마존이요? 이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한 3천 배 정도 많았어요. 월마트에요. 그런데 지금은 1.1위거든요. 올해. 내년에는. 안 되면 이걸 두 배로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갑니다. 아닙니다. 보시고. 자, 10년 금리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상 어떤 그런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사장님 생각이고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가는 원동력은 아주 간단하죠. 저는 지난주 저희가 주말 라이브 때 부사장이 업데이트해 주셨잖아요. 이번 3분기요. 3분기 주당이익이요. 주당이익이요. 플러스 3.9, 3.7이 나오잖아요. 2점만 올라가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늘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어. 200이 됐건 코스피어. 올해 예상 주당이익이 혹시 아세요? 예상 주당이익이 워낙... 댓글이라도 적어보세요. 혹시 원으로 계산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있다는 건 MSCI 한국의 예상 주당이익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우리 아시잖아요. 올해가 한 223달러 정도 되고요. 내년이 한 246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올해 내년에 S&P500의 주당 예상입니다.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따지면 쉽게 예상실적 기준 PR 따지잖아요. 17.8배 정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 기준. 이번에 좀 올라가고 18배 정도 올라갔을 텐데요. 그러면 S&P500의 예상 주당이익. 12개월 정확히 혹시 찍을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는 대충은 찍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돋보기를 봤어요. 봤습니까? 돋보기라는 게 돋보기가 아니라 확대하면 되잖아요. 확대. 241달러 정도 나옵니다. 241달러. 올타임 하이입니다. 올타임 하이. 거기다 곱하기 나만의 배수.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거죠. 지금 한 18배 정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군요. 그런데 그게 왜 없을까 싶어요.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200개 기업, 코스피 200개 기업에 예상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이 있어야죠. 이익이 없다니까요.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미국이 정말 좋네요. 좋습니다. 통계가 워낙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이익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밸리에서는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17.8배였다면 지금 자연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한 18배 가더라도 틀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유가는 제가 얘기했죠. 실제 본다고 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소비에 대한 부진 위치인데 특히 중국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기능이 개 쓰일까 싶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달러도 강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1300갔던 혹시 달러원도 좀 올라갔죠? 네. 올라갔겠죠.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확인해야 되죠. 올라갔겠죠. 한 1320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고 오셨는 모양이에요. 아니 안 봤습니다만 느낌상 촉상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보면 1305원 나오네요. 5원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됐거든요. 거찌장상도 오늘 줄어들었고 약간 호재죠. 이거 하나만 설명 부탁드리는데 유어크 470억에서 10센트가 이게 1억 달러인데 470억 달러 1억 달러가 99.8%가 빠진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많이 심하게 빠진 게?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2016년 그때부터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아 진짜 말도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위워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한테 시사점을 줍니다. 470달러에서 이거 해갖고 상장 폐지도 이런 거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꿈과 희망만 쫓는 기업의 허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상장하는 것 자체가 미국은 상당히 쉽다. 상대적으로 쉽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흑자가 나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미국은 흑자 적자 상관없이 우리가 펀딩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투자자의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상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나라 수많은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세미문을 하는 사람,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나스닥 간다고, 나스닥 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나스닥 가는 거, 우리 미국에 상장한 기업의 40%가 7년 안에 상장 폐지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워크는 전형적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계속 적자 했던 기업이죠. 그 기업의 말로를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역시 가장 큰 건 금리, 또 올라가니까 버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초저금님이 계속 돈을 펀딩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했으면 되는 그게 어려웠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죠. 대박나는 것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은 1, 2, 3, 4 비중으로 1이 많고 2, 3, 4. 그 정도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의 일패는 당연히 손정희 회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수많은 자산 중에서 하나 날리는 거니까 우리랑 다르죠. 금액이 그래도 한 22조 원. 그분의 자산은 얼만데요? 하여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주제는 혹시 찐랠리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찐랠리가 맞아야지 연말 랠리 1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한쪽에 쏠려서 왜냐하면 저는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자꾸 찐이나 그러면 저희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3배, 5배, 레버리지. 3배짜리 밖에 안 되더라도 또 각자의 레버리지도 하거든요. 5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주제를 하면 안 되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한 분이 계시니까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인데요. 유가 금리가 동시에 빠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 겁니까?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금리는 4.5%면 더 이상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위원님은 반대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죠. 그런데 하여간 빠져 있으니까요. 시장의 도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유가가 빠진 게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약도 리스크인데 보통 전쟁이 터지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쟁이 터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중독의 분쟁보다는 오히려 기업 실적에서 집중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테크기 선전인데요. 테크기 선전하는 모습 보이는데 S&P 대비해서 급증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수 대비 1.8배를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 지금 빅세븐 주식을 안 보여하는 분이 계실까요? 대한민국에? 서학회로 중에? 조금이라도 다 갖고 계시죠. 다 갖고 있죠. 많이. 테슬라가 제일 많이 보여줄 거고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테크를 빼고 미국 주식을 얘기할 수 있을까? 힘들어 보입니다. 쉽지 않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만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은 늘 등락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할 것들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올라갔다는 내력이 있어요. 저희도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하고 미국 주식에 미친 사람들이지만 미국 주식이라 해서 직선은 꾸준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점만 꾸준히 우상향하더라도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PR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주식 익숙하지 않은 것 설명력이 어려운 주식 그리고 근거가 예를 들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이익점막, 매출점막 뚜렷이 나와서 콘센서스가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 이런 것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면 그러려니 합니다. 저거는 남의 주식이야. 절대 거기서 포머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대부분이 테마성 주식이랍니다. 테마성 주식 급등하면서 올 타임 안 가고 계속 5배, 10배 올라가면 그러려니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일이란 밖에 얘기 안 하고 포머가 안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 포머를 느끼고 해서 밤똑받도 날 수도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에브리바디 아는 익숙한 주식이 사상채효과 나면 그건 딱 포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번째는요. 훌륭한 실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익 증가율이요. 9월 달에 마이너스 0.3%에서 3.7까지 올라갔고 어째 봤던 게 5.1까지 올라갔거든요. 점점점 올라갑니다. 5.1까지 있어요? 네. 5.1%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치가가 좋아지는 것은 역시 각종 비용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온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마디 해드릴까요? 네. 한 마디 해주세요. 이게 3.9인데 3.9 때 어제 보면 어제 팩트세크 5.1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5.6%에 나왔어요. 5.1이요? 엄청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말도 그렇지만 영어는 진짜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마이크 윌슨이요? 뭐 같은 경우에 마이크 윌슨이요? 마이크 윌슨은 베어르시한 분이잖아요. 베어르시하죠. 그런데 그분이 올해 연말까지 3.900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우리 또 야르덴이 영어로 하면 야드니 닥터 야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코렉션 들어갔잖아요. 연말까지 4.6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보면 야드니 말할 필요도 없고 모간 스탈린의 마이크 윌슨조차도 왜냐하면 3분기 이익이 좋아졌잖아요. 그분 시각이요? 4분기랑 금년 1분기가 예상보다 조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간 스탈린의 기준이다 약간 낮아진다는 거예요. 약간 떨어진다? 네. 그래도 지금 현재 그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4분기에 또한 3. 몇% 나오고 1분기에도 8, 9%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분기가 그 모간 스탈린 조차도 내년 4분기를 올해 4분기 대비 맞아요. 무려 16.4% 무려 무려 그분조차도 그분조차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이견이 없어요. 다만 금리에 닿은 전망 때문에 밸리에이션이 능락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교과서적으로 팩트입니다. 사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가장 많이 올라간 시적이 좋아진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약 42% 좋아졌고요. 이미 소비자가 40%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IT가 10%로 역시 비테크가 좋았다. 다음 그림이 이게 약간의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해 마무리에 배팅하는 모습이 나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적색이 밑에 거거든요. 좀 내린 건데 금리를 누구 내린다면 안 했는데 우리 스스로 내리는 건 스스로 내리고 있죠. 스스로 내린 건데 연주가 맞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서고 있죠. 맞서고 있죠. 이것만 정리가 끝나면 낼리를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4년까지요. 지금 한 일주일 전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번 반 두 번을 더 내린 겁니다. 지금요. 보세요. 2024년에 말에 보면 2024년 말에 보면 이때 기준은 4.7 정도였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2024년 말에 보면 4.3 정도 나오면 한 번 반 정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속도감 있게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위에는 한 번 정도 금리도 인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쭉쭉 내려간다. 라는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연준에 맞서고 있는데 이건 12월 21일인가 20일 날까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날 한 번 맞든지 12월 21일이 21일이잖아요. 이번에 마지막 FM 찍어요. 그렇죠. 12월 맞아요. 맞습니다. 21일 아니면 21일 것 같은데요. 그때 이게 맞으면 박수를 치는 거고 아니면 잠깐 또 메롱하겠죠. 그렇군요. 좀 배팅이 빠른 게 아닌가 까지 말씀했고요. 저도 역시 동의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으면 정말 뭐 한 거거든요. 우리 말씀하셨지만 경우 없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보시면 좋은데 실적이 노블록스 아이온큐가 납니다. 아이온큐 중요한 기업이죠. 중요한가요? 저기 우리 워낙 서학기미가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최애 종목이에요. 최애 종목 디즈니가 나온 디즈니는 뭐 아 실적이 잘 나와야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별로 좀 그렇겠죠? 디즈니는 최근에 실적보다는 기업에 계속 구조조정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차가 다른 데 주로 추가 인수하고 많은 기업이 있고요. 특히 리프트도 있지만 리프트 리프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버잖아요. 우버는 뭐 잘 나왔죠. 우버가 어저께 매출과 이익은 조금 못 맞췄어요. 조금 못 맞췄지만 가이던스로 승부를 냈는데 하나 더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장전이라든가 초반에는 약간 마이너스 났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시각 오늘 전국주장에서 3%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양복이 나왔고 크게 올라갈 줄 알았지만 그동안 이미 지난 주말 이번 주에 주식 분할 이슈가 있어갖고 셀스홀시홀 등은 반대로 은봉이 나왔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시각 가장 큰 건 역시 데이터 독이 30폴러라면서 사상 최대폭으로 올라갔는데요. 우버가 있죠. 우버. 우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필요 조건인데 이게 보면 최근 4분기 동안 연속한 4분기 동안 이익이 흑자났으면 우리가 S&P500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필요 조건입니다. 4분기가 매번 4분기가 아니라 최근 4분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볼 때는 꾸준하면 원하겠죠. 그렇지만 규정으로 보면 최근 연속된 4분기의 이익이 풀었으면 돼요. 무슨 연장인지 우버가요. 흑자 적자 흑자 흑자가 났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흑자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S&P500에 우리 알렉스 카프 형님은 내가 스스로 편입될 우리 조건을 갖췄다고 그러지만 우리 우버 형님은 안 그렇습니다. 점잖게 있으면 이제 형님들이 월과 형님들이 그러는 거죠.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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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P500 편입 조건 갖췄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그것만 아니라 이익의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실가총액도 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된다 한 대를 떠나서 S&P500 바깥에 있는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우버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그러면 바꿔서 지수 편입 1등 기업이 우버네요. 펠란티어가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 펠란티어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린 조건은 갖췄다. 갖췄다.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S&P500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다른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S&P500에 편입될 조건은 갖췄다까지 그것까지 팩트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나스닥 지수 구거래 상승을 한 번 기원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만 해도 혜택 같은 영상이 한가득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혜택 갤럭시 버즈 프로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까지 구독자분들께 모두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16일에서 12월 29일까지 당첨자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혜택 이벤트로 투자 정보 얻고 혜택도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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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